이런 춤이 짱이야. 맞추면 돼. 출발해. 구성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. 표정은 어떻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? 제일 재밌는 건 일단 위에 보시고 혀만 내미시면 돼요. 해보세요.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. 형 1등이에요. 스타트부터 스타트부터. 나이 날 거야 아마. 나간다 나간다. 네 이 소리. 어떻게 해야 되나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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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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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시윤이, 시윤이. 너 어디서 날았냐? 야. 이거 뭐야?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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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세윤이. 세윤이. 아 이 당면 어떡해. 이 당면 어떡해. 어디야 어디야.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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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이빨으로 가 이빨으로 가.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남았어요. 귀여운데 이거? 야 이거. 리드가 없어 리드가 없어. 리드가 없어. 하나씩 들어가. 아 여기서 시작해. 여기서. 자 수고하세요. 자 수고하세요. 자 나도 수고하세요. 여러분 드디어 결제는 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 잠시 뒤에 오후 5시면 부족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가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또 좋은 추억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데요. 그러기 전에 우리 그 마태형 윤종신 선배께서 아침에 또 복통으로 일단 오전 연습에는 좀 참는 어려울 것 같아요. 네. 빼고 가도. 허물은 없을까요. 아니 어저께 밤에 그렇게 춤을 열정적으로 치시던데. 어제야 처음으로 자기가 잘하는 걸 발견했네. 몰랐어요 아파서 그렇게 떠시는지는. 우리는 음악을 어떻게 편집을 했습니까. 빠른 템포로 믹스된 버전으로. 역시. 일단 음악 한번 들어주시죠. 어떻게 해있는지. 야 이거 불이크 160. 힐링. 아침비하려고 하니까. 아침비 하려고 하니까. 어. 아침비하려고 하니까. 으아 예. 야 이거 보링콜이다 보링콜. 아 유니번쩍거든요. 자 여기 어떻게 돼요. 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. 들어가나요. 어ENA. 여기 토칸 좋다. 아 어. 아아 지금 토칸 다. 여섯, 일곱, 육은아. 그래서 나오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언제보다 훨씬 신나는 것 같아요. 에너지가 더 있네. 근데 스타트에 원, 투, 쓰리, 포 우리 느낌이 그런 게 없네. 그렇죠. 우리는 리듬이 탁! 이거를 은혁 씨가 해주세요. 저희가 다 같이 춤추는 타이밍. 원, 투, 쓰리, 포! 이런 거잖아. 엄마 한 번 더 해주세요. 유희민 또 춤을 추시네요. 먼저. 모닝콜을 알리는. 전 세계에 모닝댄스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. 아, 일어나자마자. 여러분 아직 부르시다고요? 잠깐만요. 일어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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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세요 여러분! 웨이크 업 댄! 웨이크 업! 원, 투, 원, 투, 쓰리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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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우리 만난 선기히, 쉬는 después. cómo, 콜 chico 타이배. 그거وع거릴 weird. 오빠, 한 번도 못 춰요, 저fight. 원, 투, 쓰리, 포, 아홉 하고 춤추手. 또 열심히 춤. 실전을 춤하면 다시 한번. 그래. 학생들